예,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깃의 여러 명령어들 있죠? 그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깃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 제가 원리를 살펴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받게 되어 있고 저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원리가 꼭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싶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는 많은 원리들이 있죠. 그 중에 어떤 건 내가 모르는 원리 또 어떤 건 인류가 모르는 원리 그리고 실제로 인류가 모르는 원리가 훨씬 더 많겠죠. 하지만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알려져 있는 원리들 중에는 많은 원리들이 어렵지만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질에 겁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.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원리는 어렵지 않은 원리입니다. 그리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원리 없이 공부했을 때 10시간이 걸리고 뒤돌아서면 까먹던 것도 원리를 1시간 공부해서 그리고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면 3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기억도 훨씬 오래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도 응용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깃의 사용법만 알게 되면 깃이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자일 뿐인데 우리가 깃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도 무언가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깃의 원리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원리는 공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아요.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걸 보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배우고 싶은 명령어들이 있어서 그걸 배우고 싶다면 역시나 이걸 건너지셔도 괜찮습니다.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리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. 감사합니다. 타이밍